알겠습니다. 네, 좌측 먼저 봐주십시오. 네, 좋습니다. 좌측으로 한번 봐주시고요. 다음은 중간으로 가겠습니다. 중간으로 안 하셔가지고 어디로. 조금만 더 보고 가세요. 조금만, 예. 중간 봐주시고요. 네, 보셨으면.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. 일단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거는 나는 웃긴데 저는 보시는 분들은 웃길까?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제가 웃음을 못 참아가지고 NG를 가장 많이 낸 배우인데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배 위에 이렇게 오목을 올리고 악몽을 꾸는 건데 이게 현타라고 해야 되나? 하다보니까 저는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거기서 제일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네.